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건 두께가 2mm인 스테인레스 박판입니다. 이렇게 두께가 얇은 스테인레스 박판을 용접할 때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뒤편의 산화일 것입니다. 금속의 두께가 얇을수록 열 전도성이 빠르고 용접 부위가 과열될 확률도 높아집니다. 그로 인해서 용융풀이 금속을 관통하는 시간도 빨라지게 됩니다. 용융풀이 스테인레스 박판을 관통하게 되면 뒤편의 용융풀은 산소와 만나게 되고 산화된 꽃이 피게 됩니다. 이것보다 더 과열되면 철판에는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. 이런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융풀의 작은 파도를 느끼는 것입니다. 용융풀이 철판을 관통하는 순간 용융풀에는 작은 파도가 만들어집니다. 이 파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면 용융풀이 관통하는 타이밍을 예상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. 그로 인해서 용융풀이 철판을 관통하기 전에 용접을 멈춘다면 뒤편의 산화도 막을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스테인레스 철판의 뒤편에 산화된 꽃이 피는 과정을 아주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건 두께가 4mm인 스테인레스 철판입니다. 우선 조금 더 두꺼운 판을 준비했습니다.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다시피 두꺼운 철판일수록 용융풀이 철판을 관통하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. 그로 인해서 용융풀의 변화를 더 오랫동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뒤편에 산화된 꽃이 피는 과정을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으실 겁니다. 우선 전류를 조금 높이면 용융풀이 철판을 원활하게 관통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두께가 3mm인 스테인레스 철판을 관통하기 위해서 조금 높은 암페아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. 철판의 뒤편이 산화되는 순간 용융풀의 변화를 자세히 봐주세요.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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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시도해보신다면 용융풀을 잃는 느낌을 아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오늘은 산화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뚫리는 순간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산화된 이물질이 용융풀에 섞이는 순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가스 퍼즐을 한 후에 용융풀이 관통하는 순간은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. 물론 조인트를 용접할 때의 느낌도 조금 다릅니다. 이런 것들도 차후에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이번에는 얇은 스테인리스 박판에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. 철판의 두께는 2mm입니다. 얇은 박판은 열 존도가 빠를 겁니다. 용융풀이 반응하는 시간도 빠르기 때문에 낮은 전류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. 전류는 100A입니다. 철판이 얇기 때문에 전류를 낮추더라도 뒤편은 빠르게 산화될 겁니다. 그러므로 용융풀을 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. 철판이 얇기 때문에 전류를 낮추더라도 뒤편은 빠르게 산화될 겁니다. 철판이 얇기 때문에 전류를 낮추더라도 뒤편은 빠르게 산화될 겁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얇은 스테인리스 철판은 반응이 아주 빠릅니다. 1-2초 정도의 뒤편에서 산화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. 산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1초 이내에 용접을 멈추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조금씩 끊어서 반복적으로 용접을 한다면 뒤편의 산화를 막을 수 있으실 겁니다. 반대로 백비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2초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. 이렇게 오늘은 스테인리스 철판 뒤편이 산화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.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얇은 스테인리스 박판을 용접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.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